안녕하세요. 팔레용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재소전 화해와 계약진 요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9-299058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구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상구를 한 겁니다. 피고는 임대인이고요. 결국은 임차인이 연심이 졌는데 대법원에서 어,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최종주로 임차인이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만 보시죠. 원고는 2015년 4월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2년 9월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간의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 갱신을 하는데 이제 재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에는 상호협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재계약 특약을 생겨냈어요. 그런데 이 재계약 특약에 따라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2016년 10월 24일 날 재소전 화해조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2018년 10월 29일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의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안 나가게 되면 건물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재소전 화해조서를 써가지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행관이 와가지고 바로 건물을 물건을 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4월 24일 날 재소전 화해조서를 한 번 더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시설물 일체도 모두 철거한다. 이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2018년 10월까지가 계약 기한이었는데 2018년 7월에 임대차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권리는 임대차 보호법상 들어있죠. 이 갱신을 요구하니까 이제 문제는 이 재소전 화해에는 2018년 10월 29일 날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재소전 화해조항, 아까 봤죠. 2018년 10월에 건물이 인도한과 동시에 만료한과 동시에 건물이 인도한다. 이 조항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포기한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포기한 걸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재소전 화해조항에는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명시로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게다가 재계약 특약 사항에 보면 갱신 시에는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도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 양집할 수 없는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끝나면 이 재소전 화해조서에 보면 갱신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상 인정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되고 따라서 이 집행조서에 의해서 2018년 10월에 종료되는 걸 전제로 한 집행역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이, 집행을 막게 하는 청구이인은 적법하다. 그래서 원고 승수가 된 겁니다. 이 임대차 계약 시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명도 청구 안 하고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씁니다. 이때 임대 청구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조항, 이런 조항, 언제 조항으로 맞지 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배제한 건 아니라는 게 이 판결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판결을 알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못하게 하려면 재소전 화해조서에다가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포기한다고 반드시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만약에 이런 재소전 화해조서를 쓴다면 쓴다면 이런 조항 가지고는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임대인으로서는 반드시 이걸 하려면 포기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아마 포기 조항을 넣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판례에 해석이 맞는 걸로 저도 보입니다. 어쨌든 재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에서 재소전 화해에 있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